임영웅의 홈 챌린지와 라인댄스 임영웅의 홈 챌린지는 96카운트시고요 라인댄스는 32카운트시입니다 임영웅의 홈 챌린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에 두시면서 양손을 위로 올리실 건데요 오른쪽 먼저 오른쪽 왼쪽 아래로 내리셔서 오른쪽 왼쪽 이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찬성 스텝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터치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양 두 무릎을 살짝 밴드에서 앉아주시다가 일어나시고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이때 두 번째 동작에서 팔 동작이 있으신데요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터치하면서 양손을 바깥쪽으로 위로 올리시면서 하트 모양 왼발을 백하고 오른발 투게더 모으실 때 양팔을 바깥쪽으로 내리시면서 다시 하트 모양 두 무릎을 구부리면서 바운스 하실 때 우선 모양으로 열었다가 닫아주시고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십니다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이때 팔 동작은 위에 있는 양손을 오른쪽으로 아래로 천천히 양팔을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1,2,3,4,5,6 마지막에는 양 두 손을 주먹을 쥐고 가슴을 두 번 쳐주시면 되십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해주시면서 8 카운트 동안 양팔을 위로 천천히 올려주십니다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5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놓으시면서 힙범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때 팔 동작이 있으신데요 양팔을 위에서 오른발 포워드 스텝 킥 하시면서 아래로 내리시고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터치 다시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샤이니 두 손을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주시면 되십니다 카운트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6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두 무릎을 밴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이때는 팥 동작이 있으신데요 킥 하시면서 양팔을 아래로 내리시고 백 오른발 투게더 두 무릎 굴근해서 바운드에 앉으실 때 양손을 X자로 교체했다가 내리시고 다시 앉으실 때 양손을 X자로 교체했다가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이건 전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7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이때 팥 동작 오른쪽 하실 때 오른손을 옆으로 펴주십니다 1,2, 왼손 펴주시고 3,4 그 다음에 오른손 안으로 가슴으로 대시고 왼손 접어주시고 정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8 오른발 사이드 해주시면서 양팔을 아래에서 위로 4 카운트 통한 천천히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5 카운트에 양팔을 접었다가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쳐잡았다가 정면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9 양팔을 팔짱으로 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팔을 두 번 푸시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살짝 밴드 해주시고 이번에는 양팔을 왼쪽으로 두 번 푸시해 주십니다 오른쪽 업, 다래로 다운 업, 다운 섹션 9 카운트 가겠습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10은 이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11 찰스선 스텝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터치 왼발 백 오른발 백 터치 이 동작을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되십니다 1,2,3,4,5,6,7,8 섹션 12 찰스선 스텝 동작을 한 번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드 터치 백 터치 그런 다음에 오른발 워, 왼발 워 오른발 사이드에 두시면서 양팔을 팔짱으로 끼시면서 포즈를 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라인 베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카운트 1,2,3,4,5,6,7,8 카운트 섹션 1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3,2,3,4,5,6,7,8 4,2,3,4,5,6,7,8 5,2,3,4,5,6,7,8 6,2,3,4,5,6,7,8 7,2,3,4,5,6,7,8 8,2,3,4,5,6,7,8 9,2,3,4,5,6,7,8 9,2,3,4,5,6,7,8 10,2,3,4,5,6,7,8 11,2,3,4,5,6,7,8 12,2,3,4,5,6,7,8 라인댄스 부분 32카운트 가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투게더 터치 사이드, 비하인드, 터치 사이드, 비하인드, 터치 섹션 1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왼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투게더 터치 사이드, 비하인드, 터치 사이드, 비하인드, 터치 섹션 2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오른발 앞으로 웍 오른발 웍, 왼발 웍 오른발로 왼발 앞으로 포인 왼발 뒤로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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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게더 터치 섹션 3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4 V 스텝 오른발부터 넷선으로 아웃, 아웃 뒤로 백, 투게더 한번 더 아웃, 아웃, 백, 투게더 섹션 4 카운트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3,2,3,4,5,6,7,8 4,2,3,4,5,6,7,8 라인댄스 32 카운트를 두 번을 반복을 해 주실 건데요 마지막 두 번째에서는 스텝 체인지가 있으십니다 네 번째 섹션 4에서 V 스텝을 두 번 하시는데 한 번만 해주실 거예요 한 번만 아웃, 아웃, 백, 투게더 해주시고 점프하시면서 양발을 벌리셔서 5 그 다음에 3 카운트 동안 홀드 카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,2,3,4,5,6,7,8 하시고 나서 홈 챌린지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전체의 시퀀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댄스 32 카운트를 두 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 챌린지 96 카운트를 하시고 다시 라인댄스 32 카운트를 두 번 반복해 주시고 홈 챌린지 96 카운트 하시고 세 번째는 라인댄스 32 카운트를 한 번만 해주시고 태그 12 카운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 챌린지 96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태그 부분을 가겠습니다 태그는 라인댄스 32 카운트를 마지막 발 마지막에 아웃, 아웃, 잇림, V 스텝을 해주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8 카운트 동안 걸어주실 거예요 서클을 해주실 건데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8 카운트를 걸어주시고 양을 점프하시면서 양발을 사이드를 앞으로 수신 상태에서 3 카운트 동안 홀드 카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그리고 나서 홈 챌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, 2, 3, 4, 3, 4, 3 H정 2, 3, 4, 4, 5, 6 이후에 gj線이 해주실 거예요 ER